옷 안녕 진짜 양털이야 오늘은 대관령 양떼 목장에 왔어요 여기 들어가는 이쁜데 날씨도 굉장히 좋고 여기 보세요 처음 와 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냄새도 좋고 올라가 볼게요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 멀리서 양이 있어요 진짜 좋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양들이 진짜 큰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경치도 좋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한번 이항 근처로 가볼게요 좀 더 가까이 와 봤는데요 와 진짜 멋있네요 경치가 진짜 멋있네요 잠시 잘 모르겠네요 하루하루 자 해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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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양털이야 와 양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여기 한번 와보시면 진짜 경치가 너무 좋고 양들도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여기 먹이주고 있네요 엄청나게 배웠 양떼목장에 와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